쉐이닛으로 쉐이닛 19분자 안녕하세요. 미대 쉐이닛입니다. 쉐이님 6주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의견해 오시느라 기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기분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쭉 앞으로도 멋진 모습 모두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쉐이님 6주년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쉐이님 화이팅! 선아! 안녕하세요. K오빠와 또 K오빠의 시청자 여러분들. K오빠가 6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미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멀리에서 K오빠를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 추경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K오빠 6주년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K오빠와 K오빠 팬분들 많이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오빠 항상 승승장구하세요. 안녕하세요. BJ 아요입니다. K님 6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6주년 방송 즐겁고 재밌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기대하도록 할게요. 10년, 50년 오래오르도록 훅 많이 터지는 하루하루 되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BJ 겨울입니다. K오빠의 6주년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와중에 지금 급하게 추경을 찍게 됐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상해. 우리 K오빠 6년동안 어그로와 이간질 틈에서 정말 잘 버티시고 방송 잘 해오셨고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지금 같은 재밌는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는 BJ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6주년을 온몸으로 축하하는 영상. 안녕하세요. 오빠 저 수빈이에요. 오늘 6주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저번에 합방 때 갑작스럽게 성사된 합방인데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6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 웃음 잃지 않는 K오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쭉 응원할게요. 화이팅! 안녕! 안녕! 모르고 children